주먹을 많이 무서워하시는 편이예요 무서워하시더라고요 더 세게 약하다 더 세게 약하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티켓 파이터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팀매드 본관에 왔습니다 부산에 있는 팀매드 본관 뭔가 이렇게 기운이 막 올라오지 않나요? 우리나라 최고의 챔피언의 상식 맞습니다 여기를 온다 온다 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격투기 파이터 네, 누구죠? 김병록 선생님이십니다 그렇죠, 네, 김현불 선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여전히 풍기는 포스가 요즘에 양감독TV에서 네, 금간불괴로 네, 활동 중입니다 너무 고미 쪽으로 가시는 거 아닌가요? 뭐라도 열심히 해야 돼가지고 아, 제가 선생님 오늘 저희가 정말 부산 팀매드 본관에 왔는데 옆에 있는 이 친구가 티켓 파이터라고 하는 거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네, 하는 거 봤습니다 스파링 많이 하고 잘하시던데요 아, 잘한다고 해 주시면 안 настро 아, 그래요? 나랑 한 peu 거만해진다고 파이터 때문에 일천한 실력인데 저희가 여기 와서 선수님한테 오늘 정말 우리 프로 선수들은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그리고 프로 선수들의 특별한 스킬은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정말로 배워보고 싶거든요. 사실 저희는 저희 둘이서 많이 하지 이런 정말 인류 파이터들하고 운동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인류 파이터를 모셨기 때문에 속도깍다. 그런데 여기 너무 좁아가지고 될래요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좀 연식이 있기 때문에 좀 빠져있겠습니다. 같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겨울이잖아요. 네 춥습니다. 준비운동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여기 지하구 엄청 춥거든요. 체력 훈련이 끝나고 지금 재미를 착용했는데 바로 그러면 이제 기준 수련을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격투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죠? 이제 시합이나 스파링에 있어서 체력 체력? 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방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어가 선수가 저를 아무리 때려도 저는 계속 방어만 잘하고 회피만 잘하면 이 선수가 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공격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막는지 잘 방어하는 거 그리고 반응하는 거 이런 걸 연습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원투 로우킥을 한다 치면 박박박 방어 방어 너무 빠르시데 좀 더 천천히 할게요. 다시 해볼게요. 푸푸푸푸 그렇죠. 자, 스프링 막을 때 이렇게 접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다치거든요. 그래서 바깥으로 살짝 그렇죠. 바깥으로 그렇죠. 좋았어요. 이제 놓음과 동시에 공격할게요. 빡빡 빡 바로 이렇게 아 그래서 이제 놓고 내가 한다 끼기가 아니라 연습할 때는 이제 저희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요. 내 공격이 끝났으면 빨리 방어로 전환해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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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수 있게 네. 맞죠. 맞죠. 네. 맞죠.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상황이 내가 공격할때 자 공격 한번 해볼까요 2 2 여기다 줄게요 한번 더 어때요 지금 바로 맞죠 여기가 머리가 치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눈감고 한번 때려보세요 맞죠 눈감고 한번 때려보세요 요 요 원리가 돼야 돼요 한번 머리를 움직이면서 라이트를 뻗어 볼게요 요렇게 돼야 돼요 잽도 잽도 그렇죠 네 그 뭔가 내가 이렇게 페인트나 혹은 받아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죠 바꿔주는게 네 네 네 이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무서워 하시더라구요 훅 어떻게 막아요? 훅 어떻게 막으세요? 피하시는거에요? 지금 잘못 막으시는게 이 손은 붙이고 살짝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가는쪽으로 여기서 맞으면 타점을 더 가까이 가져야 돼요 어느정도 가면서 맞아야 돼요 양쪽 훅 해볼게요 그 다음 상대방 공격이 끝나면 바로 공격할 수 있게 다시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뭐하세요? 공격해야죠 방어가 끝나면 바로 때릴 준비가 끝나야 돼요 이렇게 막으시면 지금도 볼게요 지금은 이렇게 때리는데 휘청 휘청 거리지 않아요 밸런스를 이렇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더 가져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가는게 아니라 살짝 앞쪽으로 그렇지 타점을 흘리는거에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여기서 때리면은 제 파워가 최대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맞으면 조금 덜 세요 꼬면서 맞으면 그거에요 네 순간적으로 이동하면서 가드하고 요렇게 네 순간적으로 이동하면서 가드하고 요렇게 요거 다 풀어도 되나 모르겠네 네 자 보통 시합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3분 2라운드에서 3분 2라운드에서 3라운드 3라운드 이제 샌드백 칠 때는 네 저 같은 경우는 5분 3라운드를 하는데 보통 1라운드 정도 더 해요 그러면은 3분 4라운드 5라운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샌드백 한번 쳐볼까요 오오오오 네 왼손은 엄청 좋으신데 오른손은 약간 밀어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따로 고치시는거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제가 운동하는건 이제 가볍게 주먹 안 끊기고 가볍게 칩니다 일단 가볍게 치고 시간초가 있어요 네 시간초가 있으면 여기서 치다가 시간이 울리면은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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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시겠죠 살살 치는거 이제 주먹 안 끊기고 살살 치는거 30초 아니다 20초 할게요 20초 세게 치는거 10초 이거를 3분동안 계속 할거에요 네 이제 내가 시합경기 동안 주먹을 계속 뻗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숨고를 때도 있고 막상 시합 때 보면은 싸우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동안 숨도 고르면서 세게 할 때는 또 세게 하고 이게 3분 동안 계속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인터벌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준비 가볍게 한번 쳐볼까요 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치잖아요 이게 아니라 정권으로 그렇죠 고우 세게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가도 올리고 더 세게 턱 당기고 더 세게 오케이 다시 가볍게 쭉쭉 뻗으세요 뻗으세요 움직이면서 고우 더 세게 더 세게 파워가 비슷한데요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오케이 멈추지 말고 고우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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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세게 약하다 오케이 휴식 아 아 네 오세요 어 1라운드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5회 투기 5회 투기 6회 투기 보통 저는 이거 15초, 15초 놔두고 5분 동안 계속 하거든요. 5분 동안? 15초, 15초 해가지고.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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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초.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체력은 분명 좋을 거에요 이런 때리는 근육을 쓰는 적이 많이 없을 거에요 그거를 많이 하다보면 때리는 근육이 늘어나겠죠 그런 애들을 키우는게 좋아요 웨이트를 하고 달리기를 하고 이것도 좋긴 하지만 이런 쓰는 근육 있잖아요 솔직히 별로 안 힘든데 몸이 무거워서 못하는게 클 거에요 자 이제 다 썼으면 빼야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좁아가지고 이거 빼야됩니다 세호 한번 도와주세요 네 올려줄게 야구진거 다 거셔도 돼요 아하하하하 그럼 한번 붙이 들어가겠습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